소개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이시연 님이니까 빨리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올까봐요 첫 곡 어떻게 되죠? 첫 곡은 제이래빗 선배님의 인사라는 곡입니다 큰 박수로 어서 주세요 제이래빗 선배님의 인사라는 곡입니다 오늘도 그대에게 인사하죠 너를 보며 보는 그 소식죠 종인 내 마음은 온통 그대 생각뿐이죠 이럴 땐 어떡하죠 이럴 땐 어떡하죠 나와 같은 꿈을 꾸나요 혹시 그대도 날 찾아 해배나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죠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죠 오늘도 그대 내게 인사하죠 조용히 그대에게 인사하죠 조용히 그대에게 인사하죠 말없이 그저 돌아서죠 종인 내 마음은 온통 그대 생각뿐이죠 이럴 땐 어떡하죠 너와 같은 꿈을 꾸나요 혹시 그대도 날 찾아 헤매나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죠 오늘도 그대 내게 인사하죠 멀리 그대가 보이죠 왜 그리 슬픈 눈을 보이나요 한창을 서성히 닿아 날 보는 그대 마주하죠 나와 같은 꿈을 꾸나요 혹시 그대도 나와 함께 있나요 시간을 멈출 순 없겠죠 그렇게 우린 내게 인사하죠 나와 같은 꿈을 꾸나요 혹시 그대도 날 찾아 헤매나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죠 오늘도 그대 내게 인사하죠 오늘도 그대 내게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